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S9 플러스를 전세계 70개국에 본격 출시합니다. 출시국은 국내를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, 유럽 전역과 중국 등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출시국을 110여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갤럭시 S9은 초고속 카메라 기능과 사양자를 닮은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 AR 이모지 기능 등이 탑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한편 오늘과 내일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초대해 갤럭시 S9을 소개하는 갤럭시 팬 파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